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 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이 들려주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왜 교회에 가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들어보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 나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명석한지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승만은 고정황제가 다스리던 우리나라를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형선거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보니 이승만이 너무 똑똑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뀌면 보그마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교도소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후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잘 살고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기독교 인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옥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 기독교인의 인구가 백만 명이 넘게 해줘 없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에서 18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백만 명이면 약 7%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둘째, 저를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었어서 살려서 뇌에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첫 국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또 높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믿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고간대작의 40% 이상을 기독교인들로 채웠습니다. 또한 군대에는 군모, 경찰에는 경모, 학교에는 교목을 만드는 등 보금을 퍼져나가게 하려고 모든 것에 목사를 세워서 나라가 보금화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인구가 117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구한 것보다 17만 명을 더 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공선화되었으면 북한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이승만 박사 덕에 공선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김승규 장론님은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 수자가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성장하여 세계에서 남부럽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위들이 부패하고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반기독교적으로 돌아서고 자파 천재가 되면서부터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승규 장론님이 들려주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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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